마이뮤직 유저 여러분 안녕하세요. 손입니다. 다자하오 워실 션 이번에 EP 옴니버스 파트 2 인사이드아웃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. 옴니버스 파트 2 인사이드아웃은 저번 옴니버스 파트 1 칼레이더스코프의 연장선에 있는 EP입니다. 세 곡이 수록되어 있고요. 몬스터즈, 슈링스탈, 그리고 스완송 이렇게 수록되어 있습니다. 굉장히 좋은 곡들로 잘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.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타이틀곡 슈링스탈와 제 앨범에 많은 사랑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